형 가까운 집 조용한 것 같다 하나 건너왔다 핑재 하나 2번 2번 기절이고 내 옆집 하나 이거 지금 2번 기절이고 내 옆집에 하나 있어 집 뒤에 안 들어왔어 들어갔어 안으로 1층이야 기절이야 내 옆집 아 1대 나왔어 살릴게 신놈이 하킬 찍을라 그러네 반갑습니다 2층 왼쪽 뒤에 왔다 뒤에 매점쪽 오른쪽 뚱지 미친 기절이야 내가 뒤볼게 천천히 앞에 해봐 안에 잡았고 뒤 매점에 있다 매점 바사야 아니 어떻게 된거야? 나 이해가 안 돼 한 팀 더 있어? 살짝 핑 까고 붙어볼게 핑 상자 치고 있었는데 내 판자 뒤 기절 나 다시 뺐다 할게 사운드 짜 이거 왼쪽 딸기비 쪽이 하나 보였다 내 집 내 집 뒤에 붙어있다 왼쪽 뒤에 붙어있다 나 안 봐 아 맛있겠다 왼쪽 한번 가둬볼래? 내가 오른쪽 기절 벌붓한거라 조심해 기절 귀엽다 해찬 나 2번쪽 논반 내가 네네 때렸어 피 빨았을수도 있어 아 나 바로 셋 하고 왔었나? 아 둘이었어 둘이었는데? 해찬 형이죠? 오바잖아 옆에 붙어있다 그냥 오케이로 하면 돼 그냥 오케이로 하면 돼 진짜 어이없네 아우 뒤물 왜 이렇게 안 맞냐 오히려 천천히 쏘는 걸 좀 더 집중을 하면 되지 않을까? 그러니까 천천히 쏴서 안 맞아서 빨리 얘 아웃서클 아니야? 어이없 어이없 혹시 프시 왔니? 미켰죠 그냥 5초부터 닫아야돼 무조건 왜 이렇게 템포가 감정적이냐? 그니까 왜 이렇게 템포가 감정적이냐? 그러니까 6 오오 진짜 뭐 저기도 있냐? 얘가 폭가던 애인가 보다 어 얘가 혹시 닭다리? 하나는 기절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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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